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식비에서 질을 배면 얼마입니까? 한국에 살 때 화재가 나면 어디에 전화합니까? 119로 전화합니다.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십니까? 부모님은 한 달 수입비 얼마예요? 4천만동입니다. 개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고해요? 경찰서에 가서 신고합니다.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? 조용하고 음악을 듣습니다. 99에서 11을 나누면 얼마예요? 검추에 관련 상황에는 누구한테 전화해요? 112로 전화하겠습니다.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뭐예요? 본법 배우기가 제일 어려워요. 부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요? 한국어 책을 가져갑니다. 한국어 책들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왔고요. complete click at добав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